국내 증시는 29일 장기금리가 오르면서 외국인이 매도 공세에 나서자 급락했습니다.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 390억원 상당 순매도였습니다. 코스닥도 외국인은 매도에 맥을 못 쳤습니다. 코스피는 이날 1.67% 내린 2677.3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코스닥은 전일보다 1.48% 하락한 838.45로 맞췄습니다. 외국인은 나흘째 삼성전자를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3.09% 내렸고 SK하이닉스는 전일과 같습니다. LG에너지솔루션은 5.0% 에코프로는 4.65% 각각 하락했습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